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 서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 손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이런 모든 생명체들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임신한 젊은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가 신과일이 먹고 싶어요. 신과일이. 그러면 그 임산부가 흔히 말하죠. 자기가 처녀 때는 신과일은 입에도 안 댔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과일이 먹고 싶은 거. 이게 아무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배 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가 보다 이러면서 사오라고 합니다. 신랑한테.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먹고 싶은 거,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밤중에도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게 만약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안 먹다가 지금 먹는다 그러면 진짜로 아기가 먹고 싶어서 배 속에 있는 태아가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태아가 임산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아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먹자 시작을 뜻하는 거죠. 목은 또 맛으로 따지면 신맛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가 신맛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면 신과일이나 이런 걸 잘 먹게 되죠. 왜? 이 태아 자체가 생명체이니까 목이 크려고 하면 신맛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영양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먹히게 되는 거죠. 조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픈 환자가 있는데 입맛이 통 없어서 뭘 못 먹어요. 못 먹다가 그 사람이 낫을 때가 되면 뭐가 막 당겨요.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죠. 야, 많이 먹어라. 네가 낫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이것도 먹고 싶고 닭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이거 막 먹고 싶어요. 그러면 몸에서 부족한 영양분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몸이 찾는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미생물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뱃속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가 먹고 싶은 걸 또 인간,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한테는 숙주거든요. 그래서 지가 뭐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게 막 땡깁니다. 그게 막 먹고 싶다고 인간한테 그 기운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미생물이 어떻게 인간한테 그런 기운을 보내느냐, 말을 할 거냐, 아니면 꼬집어가지고 나 호떡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느냐, 그건 거짓말 아니냐 이러는데 이 미생물들은 화학신호를 씁니다. 화학신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물질이 뱃속에서 미생물들이 쫙 뽑아내게 되면 막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먹다가도 호떡에 손이 가는 겁니다. 한 개 집어먹고 싶어요. 평소에는 이거는 통, 입에 안 됐는데 이상의 순대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도 지가 먹고 싶으면 인간 숙주한테 그런 화학물질을 뿜어내가지고 먹을 걸 요구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지가 땡기는 게 있어요. 지가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같은 장소에서 소하고 양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소도 풀 때도 먹고 양도 풀 때도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소가 먹는 풀하고 양이 먹는 풀하고 다를 삽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 먹어서 키워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소는 지 그냥 먹고 싶은 그걸 뜯어먹고 양은 지가 좋아하는 그걸 뜯어먹는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게 다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육식 동물들은 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육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 지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래서 동물들도 먹는 것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아주 작은 곤충들 있잖아요. 그 곤충들도 각자 자기가 먹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같은 곤충이 만약에 메뚜기면 메뚜기, 메뚜기 때가 어떤 지역에 왔다고 하면 메뚜기들은 먹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농산물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은 그렇게 메뚜기 때가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메뚜기가 있으면 또 다른 곤충들도 골고루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들이 각자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먹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연에서 식물들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벌레들이 많은데 풀 다 뜯어먹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먹고 싶은 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흙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흙에. 흙에도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미생물들도 전부 쥐가 먹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미생물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줄 아는데 지금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는데 지구상에 지금 밝혀진 미생물이 한 몇만 종 정도 된대요. 1만 2천 종인가. 땅 속 흙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1만 2천 종에서 1만 8천 종. 그러니까 2만 종이 안 된대요. 그 정도는 인간이 밝혀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안 밝혀진 게 100만 종이 넘는답니다. 안 밝혀진 종이 100만 종이 넘는데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 내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미생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안 하느냐 이러면 DNA, 여러분 옛날에 개념 사업 알잖아요. 개념, 인간의 유전자, 인간의 DNA를 쭉 이렇게 찾아내는 개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개념 사업을 진행을 했죠. 전 세계의 싱크, 두뇌, 머리 좋은 학자들을 싹 다 네트워크로 모아가지고 개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쫙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인간 유전자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를 쭉 몸을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90%는 이거는 베리벨 미토콘데라든지 인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유전자들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막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책도 나왔습니다. 10% 휴먼, 10% 인간. 그러니까 10%만 인간이고 나머지 90%는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고 다른 미생물들이나 다른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이게 사람이야, 미생물이야 이래가지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0% 인간, 바로 나오네요. 10%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10% 인간, 10% 휴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책값도 19,800원이네요. 저 이거 무지식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개념 유전자를,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니까 10%만 진짜 인간 끄고 나머지는 전부 5만대만 다른 유전자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말해가지고 만약에 90%가 인간 끄고 10%가 다른 거라고 그러면 아 그건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만 인간이고 90%가 다른 유전자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거를 사람이라 해야 되는지 뭐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도 또 책재명도 돼 있네요. 비만, 우리가 살똥뚱뚱 찌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폐증, 현대인들이 의외로 자폐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과민성 장정우군 그러니까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래 미생물들은 이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도 있고 인간한테 아주 해로운 미생물들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중간자 미생물이 이렇게 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좀 많아지면 이 중간자들이 싹 일로 붙어 뿐대요. 붙어가지고 이제 다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나쁜 미생물들이 좀 많아지면 이 중간자 미생물들이 여기로 싹 붙어 뿐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자예요. 이제 이걸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죠. 그래가지고 여기로 딱 붙어가지고 싹 다 나빠진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그건데 그럼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나쁜 미생물이 많으냐? 아니에요. 좋은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자폐증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책에 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들, 착한 미생물들이 너무 많으면 자폐증이 된다. 이제 자폐증 있는 사람들의 미생물들을 이렇게 판독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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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들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똥 있죠. 똥. 똥 1g만 있으면 똥 누고 뭐 이제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1g 해서 딱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하고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딱 넣어가지고 이제 택배로 해가지고 연구소 같은 데 보내주게 되면 이제 그 똥 1g만 있으면 여러분 장래 미생물들 장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얼만큼 이거는 얼만큼 분포되어 있고 이거는 얼만큼 분포되어 있고 이거는 얼만큼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나옵니다. 어? 1g인데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 그러니까 장래 미생물들이 이제 이만큼 있다 그러면 1g만 뜨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난 수학으로 잘못한다고 하는데 다 알아서 이제 인공지능이 전부 다 알아서 해줍니다. 1g에서 미생물을 분석하게 되면 어? 그러면 똥 넣은 거 가지고 똥 1g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이 안에 있는 그걸 이제 알 수 있느냐 이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똥에는 한 40% 정도가 이제 미생물이래요. 이제 살아있는 거 말고 죽은 미생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한 40% 정도는 이제 음식찌 끓이게 해요. 음식찌 끓이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한 20%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뭐 뭐라고 그럽니까? 뭐 수분도 있고 또 그 장에 이제 뭐 이렇게 껍질 이제 장래 뭐 이제 피부 뭐 껍질 해가지고 막 오만가 대만가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40% 정도 이제 미생물 그게 죽은 미생물인데 근데 그 미생물들을 이제 그 DNA 판독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되게 옛날에는 비쌌는데 요즘 조금 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싸진 게 메시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장래 미생물 검사하고 어쩌고 나면 그 병원이 그 장비 갖추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고가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이제 이제 이렇게 비싼 장비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검사도 많이 하고 뭐 이래 하면 이제 본전 뽑히는데 이제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그 병원에서 그걸 갖추는 데는 뭐 제가 읽고를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걸 안 갖췄다 그래도 그 병원이 이제 특정한 이제 그 연구소 그걸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 분석해줘.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그걸 보고 당신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자폐증 환자들은 이제 이런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많으니까 어 이러면 이제 자폐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과민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제 특정 미생물들이 이제 분포가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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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죠. 그건 이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똥금 사는 게 무슨 의료행위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뭐 이러면 문제인데 하여간 그게 좀 법적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초장기입니다. 초장기라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사들이나 뭐 한의사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똥만 봐도 그러면 이제 죽은 뇌의 장래에 죽은 미생물들은 똥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DNA만 판독을 해도 전부 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먹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거는 서론.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 나쁜 음식. 이제 뭐 세상에 질 나쁜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좋은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불량식품들,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라면이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스턴트 음식들, 그 다음에 뭐 햄버거. 그 햄버거를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쓰레기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도 햄버거 좋아합니다. 저도 피하기 굉장히 좋아하고 라면도 무지 좋아합니다. 특히 신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래, 내 장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계속 피자, 라면, 햄버거 이런 것만 먹으면 여기서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막 그런 겁니다. 왜 이제 쥐 좋아하는 걸 주니까 걔들이 이제 세력을 넓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흔히 건강 음식,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이제 뭐 된장찌개가 건강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된장찌개, 뭐 김치, 뭐 장아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옛날에 엄마가 이제 해주던 거 뭐 이런 밥들, 그런 밥들을 이제 건강 음식을 하면 그런 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여기서 막 크는 거예요. 세력을 넓히고. 근데 내가 객지 생활하면서 이제 라면, 피자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만 먹으면 그거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상위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음식들, 그 다음에 밭에서 최소한의 가공만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들은 우리의 건강한 미생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장을 가정을 했을 때 뭐가 나쁜지는 아직 그 뭐 이거다, 저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미생물들은 뭐 저끼리 뭐 빌리빌 그걸 다 하니까 이제 그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제 말고 여기에 이제 황사람 박사가 이제 그 설명을 무지하게 쉽게 잘합니다. 재미있게.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황사람 박사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유튜브를 보시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제 질 나쁜 음식만 막 먹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질 나쁜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이 크죠. 그러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거 나 그거 먹고 그 애들이 억수로 많다 보니까 나 피자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자꾸 그거 먹고 싶다고 인간 이제 숙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점점점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밭에서 나는 거 막 건강한 음식만 막 먹은 사람들은 뭐 피자나 라면 뭐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막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음식 먹고 싶어 하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먹어야 산다. 맞죠. 근데 뭘 먹어야 되느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음식. 가공이 채소로 덜 된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입에 이게 막 길들이시는 음식들은 별로 건강한 음식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건강한 음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저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저기 어디에 가가지고 감자튀김이니 뭐 했는데 1년 놔둬도 감자튀김이 모양이 그대로랍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밭에서 난 감자 뭐 삶아가지고 하면 며칠만 있으면 이게 상하잖아요. 근데 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1년 놔둬도 그대로 입고 하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음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내 장래 미생물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계속 이기다 보면 걔들이 그걸 자꾸 찾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땅에 이제 저는 뭐 이거 미생물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상관없고 이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인균 땅에 땅에도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땅에도 식물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식물 뿌리에서 막 기생하는 미생물 또 그 옆에서 기생하는 미생물 또 식물 잎이나 줄기에서 이제 막 기생하는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기생이 아니죠. 같이 삽니다.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한테도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듯이 미생물한테도 건강한 음식을 줘야 돼요. 그런데 걔들한테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준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화학비료라고 그러죠. 화학비료를 걔들한테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화학비료 먹고 탈라면 어떻게 되냐면 약 먹어야죠. 그 약국의 약 그게 전부 화학 그거잖아요. 그런 거 농약 그걸 이제 미생물한테 농약이라고 그러죠. 그거 주고 이러면 장래 미생물들이 엉망진창 되듯이 땅에 있는 미생물들도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아니라 빌빌거리는 거죠. 빌빌거리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인간은 먹어야 살고 미생물들도 먹어야 살지만 우리는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듯이 미생물들도 건강한 양분들을 줘야지 걔들이 건강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20분이 지났거든요. 다음에 좀 더 제가 요점 정리해가지고 머리 속으로 막 떠오르는 건 흥수록 많은데 막 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벌벅거리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20분.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악성 댓글을 달까 봐 제가 요즘 댓글 못 다르도록 탁 이렇게 그걸 해놨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 번 정리해서 좀 더 쉽게 그림 같은 걸 사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